이것은 우다나 라고요. 감흥 어린 시구 이렇게 했습니다. 우다나, 우다나 라는 경전에 있는 열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잘 안 들으세요. 열반은 여러분 형이상학적 실체입니다. 그래서 이 오온의 세계에서 열반으로 들어가서 이게 여러분 안에 있는 섬이 돼야 돼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텅 빈 자리, 섬. 부처님이 텅 빈 자리라고 표현합니다. 텅 빈 곳, 섬. 즉 여러분의 안식처예요. 여러분의 안식처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근원적인 안식처는. 오온의 세계는 왜 안식처가 안 되나요? 무상, 고, 무화의 세계잖아요. 무상하고 괴롭고 독자적 실체가 없는 세계예요. 내 것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이 세계는. 이게 기본 도식이죠. 석가모니는 열반을 당연히 실체로 보니까 그러니까 열반에 들자고 한 거죠. 너무 지당한 말인데도 열반을 실제로 보지 말자. 형이상학적 실체로 보지 말자. 그냥 진짜로 없는 거다. 개념적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 들어가 보면 이 열반이 사실은 참나예요. 이 열반이라는 형이상학적 실체를 누군가는요. 참나로 부른다고요. 오온의 나의 본래 모습이라고 해서 참나라고 부른다고요. 오온의 나를 여기다 끌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오온의 나의 순수한 모습, 근원적인 모습이 열반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런 가능성도 좀 열어두시라고요. 무조건 참나 아트만 안 돼. 부처님은 무화주의자였어. 무화. 무화주의자인데 어떻게 참나를 얘기하시죠? 미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많아요. 그분이 제가 미친 거 아닌가요? 부처님은 무화를 주장하신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이 말하는 사견, 아주 잘못된 견의 대표적인 게 상견, 자아는 있다. 영원한 자아가 있다. 자아는 없다. 자아는 없다. 자아는 있다. 둘 다 상견, 이거는 단견. 둘 다 사특한 견입니다. 부처님은 그냥 무화를 주장하시지 않았어요. 부처님은 뭘 주장하시죠? 오온 무화. 제법 무화를 주장하셨어요. 오온을 구성하는 색수상 행식에는 독자적 실체가 없다. 색수상 행식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만 주장하셨어요. 밑뚝뚝도 없이 나는 없다. 를 주장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해 되세요? 나는 없다 를 주장하시면 부처님이 말하는 사견을 선택하신 분이에요. 사견입니다. 그거는 사입입니다. 석가모니가 볼 때 사입이 교리예요. 나는 있다도 사입이고 나는 없다도 사입이에요. 석가모니는 항상 현실적인 자명함만 추구합니다. 여러분 나는 있죠? 지금 경험하시는 나라는 그 현상은 있죠? 그냥 나라는 현상은 있어요. 니 나가 영원하냐? 여러분 말하실 수 없어요. 이 나가 죽으면 끝나느냐? 여러분 말하실 수 없어요. 자명한 것만 갖고 얘기하자고요. 나는 있는데? 있는데? 무상고 무아로스 있어요. 그쵸? 이게 다예요. 석가모니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아트만이 있다 없다도 아니라고요. 지금 나는 있는데 그 나는 아트만은 아니에요. 고정불변의 나도 아닌데 있는데 연기하면서 존재해요. 무상하게 존재해요. 이게 다예요. 더 들어가면은 석가모니는 더 들어가면 그건 형이상학적으로 어떤 교리가 돼 버린다.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세계에 대한 교리를 도그마적으로 선포하는 게 돼요. 이것들은. 나는 있다. 나는 없다는. 석가모니는 그런 주장 안 하십니다. 경험할 수 있는 거 가지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이론을 전개하자는 거예요. 나는 있다. 없다가 아니라 뭔 얘기를 할 수 있죠? 나는 오온으로 구성돼 있다. 그리고 그 오원들은 무상하더라. 오원들은 괴롭더라. 오원들은 내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아니더라. 이 이상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석가모니가 형이상학적으로 꼭 하나 이거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걸 모두 떠나면 열반에 도달한다. 그런데 열반은 일반인들이 체험할 수 없는 세계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석가모니께서는 일반인들이 체험할 수 있는 세계로 설명합니다. 거기는 본내가 없는 자리다. 상상하실 수 있죠. 본내가 없는 정말 편안한 곳이겠군. 그런데 열반 자체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안 돼요. 본내가 없다라고 또 여러분은 상상하실 거 아니에요. 결국은 형이상학적 열반을 맛을 봐야 끝납니다. 맛보기 전에는 상상일 뿐이죠. 그래서 다른 상상들은 아예 폐지시키고 열반에 대해서만은 그래도 뭔가 지도를 해야 되니까 본내가 없는 자리다. 오원을 떠난 상태다. 이 정도까지는 설명해 줍니다. 소극적인 설명만 하세요. 적극적으로는 안 해요. 왜? 그게 또 형이상학적 세계에 대한 또 상을 여러분 머릿속에 만들어버리면 여러분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상상하면서 집착해야 되니까 석가모니는 그걸 철저히 폐지합니다. 그래서 아트만 얘기도 안 해요. 참나 얘기 안 해요. 이건 상상의 영역이니까요. 일반인들한테는 아는 사람한테는 상상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또 모르시는 교수님들은요. 참나도 상상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모두에게 아니에요. 체험하는 분들한테는 그건 실제예요. 교수님이 다 그런 게 아니라 참나 체험한 교수님은 안 그러시겠지만 교리로만 공부하시는 분은 어? 부처님이 참나를 비방했어? 그러면 참나는 없는 거야. 참나는 없는 거야. 그런데 누굴 참나 만났다는 사람들은 뭐냐 그럼 그 사람들 다 상상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려버리는 그건 아닙니다. 체험할 수 있어요. 참나. 열반도 체험할 수 있어요. 열바를 체험할 수 없다면 부처님의 모든 주장은 다 고짓이 되죠. 그런데 그런 논리를 편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무하다. 그러니까 열반은 참나가 아니다. 심지어 열반까지 날려버립니다. 오온의 세계만 있다고 했다. 그러니까 열반은 없는 거다. 즉 오온의 세계를 떠난 거지 열반이 따로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오묘한 말이요. 이건 말로나 가능하지 실제는 그런 건 없습니다. 오온을 떠났는데 열반이 따로 있는 건 아니다. 알 수 없는 얘기를 하시고 있는데 그거에 좀 반대하려면 석가모니 글로 말씀드려야 옳겠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반의 경입니다.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세종께서 사바티시의 제따 숲에 있는 이런 이름들 어려워요. 아나타 삔디카 승원에 계셨대요. 이런 게 좀 우리의 접근을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기 불량이. 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열반에 대한 가르침을 설해서 제자들을 복도다 주고 고무시키고 기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아주 집중해서 들었어요. 마음을 챙기고 그러니까 마음을 챙기고 듣는 행위가 이미 선이에요. 알아차림 상태에서 석가모니 얘기를 들으면 깨어서 듣고 지혜작용까지 일어나니까 정의 쌍수가 일어나요. 부처님 얘기를 잘 듣는 것만으로도 정의 쌍수가 닦입니다. 몰입과 몰입사고. 그래서 이분들은 공부 이 상태가 이미 공부 상태인데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요. 감흥 어린 식구잖아요. 우다나가. 어떤 식구를 얘기하셨냐. 수행승들이여. 이런 세계가 있다. 이런 세계가 있다. 거기에는 땅도 물도 불도 바람도 지수와 풍이 여긴 못 들어온다. 그리고 공처정, 식처정, 무소유 처정, 비상, 비비상 처정. 즉 선정의 극치의 세계도 여기에는 없다. 선정 또한 여러분 애고가 하는 겁니다. 선정도 없다는 건 애고작용이 일체 없다는 거예요. 오온을 일체 떠나버린 세계라는 거예요. 지수와 풍도 없고 일체의 오온의 작용도 없고 거기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이 우주라는 것도 거긴 없다. 태양도 없고 달도 없다. 수행승들이여. 거기에는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머무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생겨나는 것도 없다. 이게 반야신경의 불생불멸, 부중불감이랑 통하지 않나요? 석가모니가 지금 공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없는 세계. 오온이 공하다의 그 공은 무상함이고요. 그 공이 아니고 진짜로 없는 세계 열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일체가 없는 세계. 초기불경에도 있다고요. 이런 내용이. 그래서 그 자리는 어떠한 의지할 것 또 뭔가 변하는 것도 그리고 주객의 이원성도 모두 없다. 이것이야말로 번뇌의 종식 괴로움의 종식이다. 열반의 세계에는 진짜 아무것도 없다. 일체 오온의 작용이 그 세계에는 들어갈 수 없대요. 이게 반야신경에 거기에는 색수상행식도 없고 12연기도 없고 모든 게 없다. 하는 그 공을 설명하신 거예요. 이것도 또 이해 못 하세요. 초기불교만 이걸 이해 못 한 게 아닌가요. 초기불교 학자들만 중간파 하는 분들 용수보살도 이런 걸 이해 못 하세요. 초기불교 그 이론에도 이미 나오는 이런 불생불멸의 공을 이해 못 해가지고 용수보살도 중론을 쓰고 할 때 반야신경에 나오는 일체 그 색이 공이고 오온이 다 오온이 다 공이 이 자리에서는 이 얘기를 열반의 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오온이 연기로 굴러가는 그걸 공이라고 했다는 또 형의학적 설명으로 공을 설명하세요. 깎아바 노릇입니다. 석가문 얘기로 바로 들으세요. 그 세계가 있다. 라고 시작합니다. 이런 세계가 있다. 그 세계에는 오온의 어떤 작용도 없다. 이게 답니다. 그냥. 그런데 그 세계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그래야 본내가 끝난다. 다죠. 너무 쉽죠. 벚꽁형에도 너무 쉽게 돼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오온은 무상고 무아다. 무상을 싫어하여 떠나면 열반에 도달한다. 도달한다고 돼 있어요. 고를 싫어하여 떠나면 이 세계에서 떠나면 고가 없는 그 열반에 도달한다. 무아를 싫어하여 떠나면 무아가 없는 세계에 도달한다. 그래서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하고 즐겁고 나인 그 세계 석가문이는 이런 표현을 안 좋아합니다. 형이사의 세계를 적극적으로 묘사하는 건 싫어하세요. 소극적으로 번뇌가 없는 세계 최대한 일반인들한테 쓸데없는 상상을 안 하게 만드는 걸 좋아해요. 상이 세워지면 거기에 고집하게 되니까 그래서 상락아정이라는 말을 안 좋아하시겠죠. 석가문이는 영원하다 이런 말을 안 좋아하시겠죠.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만 묘사하세요. 뭐가 없다로만 그렇죠? 이해하셔야 돼요. 무상이 없다. 고가 없다. 무화가 없다. 그럼 상락아정이네요. 그렇게 얘기하지는 마라. 그냥 근데 체험한 사람이 얘기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단 체험하지 않고 상락아정 그려버리면 상상을 하게 돼요. 영원하고 지복이고 나만 존재하는 어떤 그런 세계가 있나 보다. 그럼 부처님은 그걸 사견이라고 할 겁니다. 사견 땡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석가문이는 체험을 넘어선 얘기에 대해서는 하지 마라. 일상의 체험을 넘어선 얘기에 대해서는 하지 마라. 그리고 네가 직접 가봐라. 그냥 번뇌가 없는 세계에 도달하라. 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또 하나 읽어드릴게요. 다 한 페이지짜리예요. 짧아요. 또 다른 곳에 했습니다. 이번에는. 근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열반을 얘기해 주셔가지고 고무시켰는데 뭔 얘기를 하냐면요. 수행승들이요. 태어나지도 않고 생겨나지도 않고 만들어지지도 않고 형성되지도 않는 것이 있다. 절대 태어난 적도 만들어진 적도 없는 세계가 있다. 있다고 했어요. 수행승들이요. 태어나지도 않고 생겨나지도 않고 만들어지지도 형성되지도 않는 것이 없다면 이 세계가 없다면 세상에서 태어나고 생겨나고 만들어지고 형성되는 것 즉 오원의 세계 현상계로부터의 여임 떠남이라는 것이 알려질 수 없다. 생겨나고 만들어지지 않는 그 세계 형의상학적 절대계가 없다면요. 태어나고 만들어지는 세계 현상계로부터의 떠남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학자들 말 잘못됐다는 거 아시겠죠. 열반이라는 건 오원으로부터 떠난다는 거지 열반이 따로 있는 건 아니야. 따로 있으니까 떠나라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석가문이는. 또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수행승들이요. 태어나지 않고 생겨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고 형성되지 않는 것이 있으므로 세상에서는 태어나고 생겨나고 만들어지고 형성되는 것으로부터의 떠남이 여임이 알려지는 것이다. 우리한테 인식되는 것이다. 정말 쉬운 말씀인데 지당한 말씀이신데 이거를 지금 못 받아들입니다. 초기 불교학자들이 열반이 따로 있다는 걸 못 받아들여요. 열반이 따로 있다니요. 일체는 무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열반도 무상해요. 이 말은 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무상고에다가는 열반을 안 갖다 붙이고요. 다 자기적이에요. 마음대로예요. 무하에만 갖다 붙여요. 제법 무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제법에는 열반도 들어가지 않겠어요? 열반도 무하입니다. 뭔 소리예요? 열반이 무하라는. 알 수도 없는 소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제법 무하라고만 하셨습니다. 오온이 내 것이 아니다. 열반도 무하니까 참나는 없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억지 논리를 하세요. 아니에요. 석가모니는 오온으로부터 떠남의 세계가 따로 있어요. 이거 별도의 세계예요. 무의의 세계. 유의의 세계. 무의의 세계가 있으니까 유의의 세계를 떠날 수 있다고 내가 말하는 거다. 무의의 세계로 떠난 존재가 열외다. 이게 다입니다. 열반에 들어서 떠나자. 오온의 세계를 떠나자. 이게 석가모니 가르침. 그런데 그럼 열외가 사후에 그러면 있나요 없나요? 열외가 사후에 있다. 사견. 열외가 죽은 뒤에 존재한다. 사견. 존재하지 않는다. 사견. 석가모니 말은요. 그 말이 꼭 틀려서 사견이 아니라 열외는 존재한다. 그래버리면 오온의 세계에선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견.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오온의 세계에서만 없지 열반의 세계에선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사견이에요. 석가모니 논리를 잘 따라가 보세요. 그러니까 말로 어떻게 규정하려고 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만을 규정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전체는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말 하나를 규정할 때 그거는 부분진리만 표현할 때는 사견이 되는 거예요. 전체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형이상학적 세계는 설명하려고 하면 모순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두 모습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럼 절충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아는 있다가 없는 거다. 자아는 있으면서 없다. 사견. 그러면 우리는 있으면서 없는 물건을 또 상정해야 돼요. 다 사견이라. 그래서 이 말은 뭐냐. 돈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 말씀 하시니까 말로 이런 형이상학적 세계를 말로 표현할 수는 없다. 내가 최대한 표현해보면 번뇌 없는 세계 이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진짜 적극적으로 설명하신 거예요. 이 정도는 거기는 태어나지도 만들어지지도 형성되지도 않는 세계다. 이 정도면 꽤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 세계가 있다. 라고 해주신 거예요. 그 세계로 가자. 이겁니다. 이해되셨죠? 열반은 있습니다. 독자적 실체입니다. 자꾸 열반을 개념으로 만들려는 이름으로만 있지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그분은 열반을 모르시는 겁니다. 열반을 체험을 못 하셔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열반의 실체를 부정하시려는 그 논리에는 참나 참나를 부정하고 싶어서 그래요. 참나를 부정하고 싶으니까 아니 참나가 있으면 열반이 있으면 참나도 있는 거지 같은 거야 라는 이 말이 싫으신 거예요. 니네 참나는 독자적 실체지 우리 열반은 실체가 아니야. 그냥 본내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지 실체가 아니야. 너네 참나랑 달라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건데요. 같아요. 지금 그 공을 참나라고 하는 거고 대승에서 그 공을 공이라는 점에서 똑같죠. 석가모니가 공을 묘사하셨죠. 불생불멸의 공이 있다. 그런데 이거를 열반이라고 한다. 대승불교에서는 이거를 참나라고 부른다. 이 차이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거를 괜히 깨놓으려다가 석가모니 교리 자체를 날려버리시는 우를 범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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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